그녀를 몰아내는 듯한 우리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녀를 몰아내는 듯한 거짓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거짓과 우리를 몰아내는 정의의 투쟁에 다 함께 투쟁하자. 문제의 각자 대통령을 떠내자. 정서시 테뿌리티지, 각자 테뿌리티지. 이제 국민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속으시면 안됩니다. 이 거짓의 세련, 붉은 무리들에게 의상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당의 친북, 정북, 수상파, 이 붉은 무리들을 떠내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검기 혁명을 통해서, 해검기 자유혁명을 통해서 더 민족민주주의자, 다해주의자를 몰아내는다. 몰아내는다, 몰아내는다, 몰아내는다. 이동차를, 신빈 따라서, 다 ede검지도 못하네요. 몰아내는다, 몰아내는다, 몰아내는다. 이 당신은 내 국민들은 우리의 교사입니다. 인천의 나비와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국민들과 소주의 작품 방향으로 고정하자. 정량 나가자. 인구 권영에. 인천의 우리나라. 통화의 종을 우리는 백립이로서 한군을 사서. 백립이로서 한군을 사서. 백립이로서 한군. 백립이로서 한민국인공입니다. 백립이로서 한민국인공을 모으면서 mach가시되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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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